정규 시즌의 역사를 만든 골스를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 안 가는데 정말 듀란트답지 않은 패닉 실망보다는 약간 프로세스가 안 되는 란트가 MVP 받으면서 소감을 얘기할 때 저 막 같이 울고 이랬거든요 유학을 처음 하신 곳이 오클라우마 시티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공교롭게 2008년도 당시에 썬더가 시애틀에서 OKC로 왔단 말이에요 신생팀이었지만 3년 만에 서부 파이널 그리고 4년 만에 파이널까지 진출을 했어요 르브론이 있는 바이애미와 붙였을 때 당시 어땠어요? 도시 분위기가 어 그러니까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우드시티라고 했던 게 오클라우마 그런 사람들의 특성도 있지만 신생팀인데 그렇게 잘하니까 그때는 이제 온 주 사람들이 되게 열광하면서 응원을 했죠 그래서 장난 아니었죠 히트랑 붙어서 떨어졌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도 저희가 우승을 못해도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팀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주축 에이스들이 다 굉장히 어렸잖아요 그쵸 20대 초반 정도였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평균 나이도 되게 어린 편에 속하고 이랬는데 그 르브론, 르브론이랑 그 거기 정말 약간 밝은 미래가 있겠다 너무 잘 쌓아줬다 이러면서 밝은 미래가 있겠다 그게 뭐 굉장히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굉장히 좋았죠 낙천적이고 서브파이널에 다시 진출하기까지는 2년 또 4년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네네 중간에 또 많은 일들이 있긴 했는데 뭐 하든이 트레이드 되거나 베블리가 러스 무릎 담가버린 일들 네네네 계속 하나씩 뭔가 그쵸 뭐 혹시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거나 이것만 없었으면 우승할 수 있었겠다 싶은데 우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마애미티랑 마애미랑 붙었을 때가 가장 근접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두 번째로 꼽자면 이제 두란트가 아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두란트가 이제 조금 부상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연도에 대다수를 쉬었던 쉬었던 연도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좀 기억이 나요 프롭 진출 못했을걸요 그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깝게 생각하는 게 러스가 무릎 부상 당한 거 휴스턴이랑 할 때 베블리 때문에 네네네 아우 되게 수비 앞차까지 하죠 그쵸 엄청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 베블리를 아주 썬더팬들은 아주 싫어하는데 그죠 그 현지 팬들도 엄청 싫어하나요 아우 되게 싫어 되게 제일 싫어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아 베블리랑 아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 있네 네 베블리랑 드레이먼드 그린을 제시할 거예요 어 불알찬 아하 맞아요 그거를 실수라 그러는데 두 번을 찰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영상 돌려보면은 고의였던 거 같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 그래서 15, 16시즌 때 골스와 서브파이널에 붙게 됐습니다 네네 3대1로 저희가 시리즈를 리드하다가 네네 뒤집혔는데 정말 안타깝지 않았어요? 일단은 어 나쁜 의미로 농구 경기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경기고 그 게임 게임 파이브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약간 안 좋은 거에 탑 파이브 안에 드는 어 그 날이었죠 그때가 개인사를 통틀어서도 네 개인사 통틀어서 한 탑 파이브 안에 들 정도로 욕 엄청나게 하셨겠네요 욕 엄청나 욕보다는 약간 허탈감이랑 약간 그때 진짜 그것 때문에 기억이 더 남는 거 같아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되게 플러스 했다가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마이너스 찍는 것보다 되게 업되어 있다가 그게 훨씬 심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골스가 73대 9로 역사적인 정규 시리즈를 마친 새였는데 네 그런 골스를 얘네는 이제 역대 최강 약간 그 불스 96년도랑 계속 비교되면서 네 최강의 골스를 저희가 3대 1까지 몰아붙이면은 클리브랜드가 이제 골스를 3대 1에서 뒤집긴 했지만 그전까지 이제 그런 풀옵에서 3대 1 뒤집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네 저희는 아 이거 됐다 이거는 정규 시즌의 역사를 만든 골스를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구나 이러면서 엄청나게 들떠 있었는데 3쿼터에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요 3쿼터에 탐슨이 터지면서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드란트가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이해 안가는데 정말 드란트답지 않은 격도를 날리더라고요 그때 네 그때 정말 처참했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 패배를 가지고 기억이 세탁됐는지 모르겠는데 러스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러스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러스도 못하긴 못했지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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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패배 요인은 가장 첫 번째로 탐슨의 그건 진짜 역대급이었고 탐스 그게 압도적으로 1위였고 두 번째는 저는 드란트의 약간 부진이었다고 봐요 그 경기는 턴오브도 많았잖아요 그때 네 맞아요 맞아요 어이없게 뺏긴 경우도 많았고 서브룩은 오히려 웨스트브룩이 좀 더 잘했던 걸로 기억나요 저는 러스의 그 전성기 기량이 딱 피크를 찍었던 게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 해 하고 그 다음 해에 MVP를 받았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때가 전성기라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피크라고 봐요 저는 그 다음에 MVP 받을 때 그때 너무 애를 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파가 지금쯤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 패배 이후에 다시 서력을 할 줄 알았는데 네 그죠 듀란트가 자신에게 패배를 안긴 골스로 이적을 하게 돼요 그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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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그 이적을 예상하는 OKC 팬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니면 현지 팬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걸 예상하는 진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느낀 거긴 하지만 네 어 막 오클라우마 다 되게 패닉 했어요 그때 패닉이었죠 말 그대로 네 제가 알기로는 제 느낌상 체감상 정말 한 70%가 그 지금까지 듀란트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약간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을 생각해보면 약간 그 예를 들면 루브론이 마이애미 히카 가지고 슈퍼팀 만들었을 때 네 왜 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왜 경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약간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나는 좀 더 큰 도시보다 작은 도시가 어울리는 사람 같다 약간 이런 말도 하고 약간 그런 예 그런 말들을 해와서 한 70%는 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근데 이제 한 한 30%는 아 그래도 떠나긴 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골스로 간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네 가게 되면 약간 아 뭐 가게 되면 워싱턴 DC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 고향인 그래서 뭐 가게 되면 응원을 해줘야지 이런 그래도 좋아했으니까 제가 이제 저는 솔직히 그 시기까지만 해도 약간 서부록은 조금 악동 같은 느낌이었고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듀란트를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음 대부분 그랬죠 썬더팬들 대부분 네네 근데 이제 듀란트가 이제 미디어에 보여지는 이미지도 되게 좋고 이러니까 음 그때 정말 음 정말 실망을 약간 실망 패닉 실망 보다는 약간 프로세스가 안 되는 약간 어 뭐지 이거 이거 이게 현실인가 이거 아니 하필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 시기에 저희 저희끼리만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기 기준으로 한 2-3년 전부터 네 약간 숙명의 라이벌 느낌으로 골스를 그러니까 골스가 이제 그 세명 이제 이제 팀이 맞춰지면서 시스템이 맞춰지면서 이제 팍 뜨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숙명의 라이벌을 약간 아 네 그 세난토니오도 있긴 한데 세난토니오도 이제 이제 좀 얘네들은 이제 좀 나이가 조금 나이가 조금 다들 많고 약간 그 베테랑 베테랑 느낌이고 네 약간 골스가 저희처럼 젊지만 좀 약간 정말 숙적의 라이벌 느낌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더군다나 그때가 이제 피크가 됐죠 그런 식으로 3대1에 있다가 져가지고 두고보자 뭐 이런 얘기 네 두고보자 내년에 너네들 우리가 박살낸다 이런데 갑자기 듀란트가 가버리고 나서 그리고 진짜 되게 정말 많이 패닉을 했던게 듀란트가 MVP 받으면서 소감을 얘기할 때 그렇죠 저 막 같이 울고 이랬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석 그 웨스트브록 얘기하면서 남들이 누가 너한테 삿대질해도 나는 어 너를 항상 뒤에서 서포트 해주겠다 하면서 너는 내 브라더다 이랬는데 막상 그 이적한다고 그랬을 때 웨스트브록한테 그냥 문자만 딸랑 남기고 가고 그렇죠 말도 안하고 음성통화도 아니고 문자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요 약간 조금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신경을 안 써서 근데 듀란트가 이제 좀 더 좀 더 이제 편하게 농구를 하고 진짜 좀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약간 오클라우마 있었을 때 듀란트가 어 사람이 어떻게 다 무조건 선할 수만 없잖아요 저도 그런데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자기를 팀의 에이스고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라서 그랬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미디어에서 자기가 보여지는 모습을 굉장히 신경 썼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그런 거를 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저는 드란트의 이중개정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원래 이제 약간 사람이 누가 욕을 하면 본인도 열받고 이래야 되는데 음 제 생각은 그래요 포장하려다 약간 포장하려다 보니까 네 그 본심을 어디다 표출을 할 수는 없고 네 그게 표출을 하게 된 게 이중개정 사건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은 그냥 객관적으로 드란트가 음 그냥 잘했어요 요즘에 또 심한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되게 진짜 겉으로 욕은 많이 했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또 되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부룩이랑 드란트랑 좀 더 대비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음 왜냐면은 서부룩은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 되게 반대라고 느낀게 그 웨스트부룩은 매스컴을 정말 병적으로 싫어하는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 러스가 매스컴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게 예전부터 주란트랑 러스랑 같이 있으면서 네네네 주란트가 워낙 뛰어난 선수니까 패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러스한테 화살이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네네네 커리어를 시작할 때부터 루키일 때부터 미디어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맞아요 애가 그거 예 나중에는 그냥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아님 대답을 하더라도 단답형 네 단답하거나 아예 말 안 하고 그게 또 나중에 리더가 된 다음에 팀을 갈라치게 하는 그 기자의 질문에 네 휴스턴 풀업 때 넥스트 퀘스천이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번에 또 약간 또 화제가 됐고 네 아무튼 저는 근데 러스의 입장도 약간 이해를 하긴 해요 저는 맞는 네 맞아요 외국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말해도 되지 않나 이랬데도 좀 타인이니까 저희는 팬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다 이해해 주진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게 저는 서브룩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약간은 밖의 사람들은 좀 진짜 다 적이고 내 팀만 내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때 뭐 지긴 했지만 약간 막 아담스가 네 그 칸터한테 가서 얘기하려고 그럴 때도 그러니까 서브룩은 진짜 그 코트 위에 있을 때 상대 팀은 진짜 약간 막 전쟁이 나오는 적으로 간주하면서 죽여버려야죠 상대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네네네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바르고 정석적이고 깨끗하고 매너가 깨끗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러스는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약간 힘드시죠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좋아요 오랜만에 얘기하니까